세자빈을 간택할까 하는데 동궁의 생각은 어떠하냐? 빈궁은 소자의 얼굴을 보아도 되옵니까? 아니면 지아비 얼굴도 모르고 평생 독수공방 해야 합니까? 동궁! 이젠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아바마마. 소자가 가면을 써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는 병 때문이라 하지 마십시오. 이제 거짓은 듣고 싶지 않사옵니다. 이 가면을 벗으면 또 사람이 죽습니까? 어찌하여 소자의 얼굴을 본 자들을 전부 죽이시는 겁니까? 너에겐 병이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 병이 다 나오면 그때 가면을 벗게 해 줄 것이야. 저하, 세자 저하. 세자 저하. 원자의 환우가 위중하여 어이 우심과 성균관 사성 우보가 틀다. 성균관 사성 우보라. 세자 저하. 세자 저하. 세자. 세자 저하. 세자.